네, 선배님! 하리야, 혹시 통화 돼? 네, 네, 됩니다. 오늘 혹시 스케줄이 어떻게 돼?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? 아니, 우리가 아는 대표님이 계시는데, 광고주분이 네. 그 광고를 좀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갑자기 미팅이 잡혔어. 네.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막 추천하다가 너 얘기 나와가지고 혹시 오늘 여기 김포 쪽으로 미팅 올 수 있나? 몇 시에요? 한 3, 4시간 후? 아, 진짜요? 어떤 거? 뭐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? 아, 좋아요. 그래, 페이는 아마 한 500 정도 된다고 하거든? 아, 진짜요? 어. 대박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주소도 찍어주세요. 어, 알겠어. 네. 음. 해? 비해 네? 네 아저씨 어디 가는 길 없있데 여기 빼면 가면 되잖아요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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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빼야겠나 봐요 아 여기 길을 가는 길 없다니까 얼른 빼면 가면 되잖아요 주차 주대인데 주차 빼서 빼주고 이게 아 여기 길이 없다니까요 아니 조금만 빼라고 조금만 빼도 아 저 길 있잖아요 이게 먼저 빼야지 아 길이 없다니까 일방청이라니까 아 나 직진한다고 직진한다고요 빼라고 아 니가 빼 이 새끼야 니가 먼저 빼면 돼지 아 나한테 그러지 말고 저 포터 빼라고 나 직진한다고 아 이거는 신경쓰지 말고 포터만 빼면 된다고 아이씨 말고 그냥 빼요 아니 아저씨가 빼라고요 빼가 좀 넓잖아요 아저씨 빼면 다 나갈 수 있잖아 아저씨 어디로 가요 그냥 일로 가야지 그럼 내가 먼저 가고 가면 되겠네 그냥 빼라고 포터 포터? 시발 뭐 세단이라고 자랑하는 거야? 포터? 포터? 아저씨 아가씨 네 아 네 가서 빼라고 해 아 무섭네 저 아저씨 귓속말로 하든지 뭐 마음대로 해 아저씨도 빼야지 아 내가 왜 빼 아니 이게 일로 빠지면은 저도 빨리 가야 돼가지고 아 나도 빨리 가 나도 급해 아 이 아저씨모로 빼라고 해 아저씨 뭐 한 대 치겠어요?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대 치겠어요 이러다가 쳐 쳐 쳐 쳐 엄청 타는 거야 어? 어? 아 나는 어 왜? 어 왜? 왜 다가와? 차 빼라고 빼라고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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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하고 가야지 무슨 소리 군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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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자유있어! 저거 자유있어! 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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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도 불러 와 봐 야! 제가 죄송해요! 제가 죄송해요! 아 저.. 이거 틀라고?! 이리 와봐 왜 이리 와봐? 이리 와 보라고! 아!! 뭐 하는데? 아! 아! 아니! 진짜! 진짜! 빨리! 큰일 났어! 저 사람 있어 형! 저 사람 있어 야! 아 신발 난다고 신발! 아유 신발 진짜! 아 씨X 슬리퍼 아 아저씨 근데 저 진짜 가야 돼요 어쩌라고 나 이거 잘 거야 네? 누워서 잘 거니까 못 빼 못 빼지 못 빼 못 빼 아 족가 족가 아야야야야 아우 씨 아 이거 알아서 해 아 씨X 아 저 여기서 자면은 아유 씨X 아 진짜! 아 잠깐만! 아유 알아서 해 뭐 씨X 아 몰라 아 진짜 가야 되는데 아 네 선배님 아 제가 아예 그 차가 그 뭐라 했지 앞뒤 옆에 다 막아가지고 못 빠져가지고 야 근데 사람들이 절투로 좋아가지고 네 저 자요 네 여기 무슨 산벌이 같은 길이거든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아예 못 가기 전에 오는 거예요 네? 아 아예 못 가기 전에 오는 거예요 뭐 하시길 해 네? 나도 여기서 잘 테니까 네? 내가 몰라 내가 지지 아 저기요 여기 여기서 자면 이따가야 돼 아 누가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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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저 한 번 가야 돼 아 아 자는 데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냐 니네 어? 아 몰라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 나 집에 가잖아 네? 나 집에 가 나 집에 가 아 차는 어디 어 가 가 나 여기 집이야 어 응 여기가 내 주차장이야 주차장이야 어 뭐 알아서 해야 돼 저도 가야 되는데 오늘 나 여기 집 어 아 저는 어떻게 가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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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 안 빼겠다고 치는 건데 사라졌어 그냥 다 보여줘 네? 내가 빼달라고 할게 이거 차 좀 빼주세요! 이거 차 좀 빼주세요! 이거 차 좀 빼주세요! 아 왜요? 차 좀 빼요 차 좀 차 좀 빼주세요 아 다 신청하네 아니 이거 차 좀 빼주세요 빼주실 거 같은데? 어 어 안 된다고 아니 뭐야? 어? 아 제가 빼달라고 할 때 안 빼줬잖아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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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빼갈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응 아니 잘 빼주신대? 뭐야? 아 아니 잘 빼주신대? 아까는 아까 진짜 안 빼줬어요 진짜? 네 뭐 늦어서 그런게 아니라 아니 제가 운전 잘못한게 아니라 아까 진짜 안 빼줘가지고 광고대님 가셨지? 갔지? 갔지? 어떡하냐? 어떡해? 인강 500이었지? 응 하잖아 아니 제가 그럴려고 한게 아닌데 다시 한 번 불러보려고 광고들이면 어때? 끝나지마 괜찮아 괜찮아 하리야 괜찮아 어차피 이거 몰카야 몰카 몰카 할까 괜찮은데 없는 놀인데 뭐 형 형 내 핸드폰 여기 숨겨놨었는데 아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거기있구나 어 우리 뭐야? 저기 카메라도 철수 카메라 철수 카메라 철수 뭐 어?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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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분도 연기자에요? 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아 아 몰라 아 저 진짜 안 잘못 살았는데 왜? 자 카메라 철수 아 왜 그러세요 저도 이거 광고 이거 광고로 치고 500원은 주시면 안돼요? 500? 어 해줄게 해줄게 저 500 달라고 하신대요 500원 오케이? 500원? 아 500원? 500원? 아 저 진짜 안 잘못 살았는데 무슨 500원이에요? 어 전엔 으 으 kh 미 으 으 으